맛있겠다, 맛있겠다. 매워 보인다. 너무 먹음직스럽다. 아니, 이건 SNS에 올릴만한 비주얼인데? 먹어도 되는 거죠, 사장님? 바로 드셔도 되고, 1단계고 3단계입니다. 색은 똑같네. 매운 거 다 우리 잘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잘 먹겠습니다. 살짝 맵긴 한다. 벌써 매워? 1단계인데 매워? 맛있어. 달달하고 맛있어. 일단은 1단계가 한 정도 우리가 많이 먹는 식라면 정도, 그 정도 매운 수준인데 달달해요, 또. 맛있어. 맛있어? 꽃게가 살이 통통해. 야, 이게 무랑 꽃게가 들어가서 그런가 왜 이렇게 시원해? 국물이 진짜 시원해. 꽃게에 있는 시원함이 국물로 다 갔어. 국물이 너무 맛있어. 국물이 너무 맛있어. 밑에 다 닭이 깔려 있구나. 아쉽지?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맵네. 하나도 안 맵네. 맵네요. 나는 딱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가. 그리고 별로 맵다는 생각이 안 들어, 나는. 그거는 맵지 않은 거니까 그렇지. 우리는 지금. 이거는 지금 엄청 매워요. 많이 매워요? 와, 맵다. 맛있어. 맛있어. 맛은 있어요. 미쥬 많이 매워? 많이 안 매워요, 저는. 엄청 매워요? 와. 미쥬. 아, 너무 와. 너무 매워. 아, 잠깐만요. 저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지금. 어떡해, 어떡해. 귀가 안 들리는데, 오빠 말해 봐요, 나한테. 아. 멍멍해. 멍멍해, 그 정도. 엄청 매워. 와. 저 지금 국물 살짝 찍어 먹어 봤거든요. 네. 진짜 장난 아니에요. 뭐예요? 너무 맛있어, 무. 뜨거운 감자. 아, 근데 이게 문제야, 매운 거는. 오빠, 딱아진다. 오빠, 딱아진다. 나. 뜨겁고 매워. 뜨겁고 매워. 뜨겁고 매워. 뜨겁고 매워. 뜨겁고 매워. 뜨겁고 매운 거. 뜨겁고 매운 거. 아니, 오늘 주제가 그래서 그런 건지. 아, 시작부터 엄청 세게 들어오네. 많이 먹으면 매워요. 많이 먹으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먹으면 먹을수록 좀 매워. 매워. 형, 입술이 왜 이래. 형, 입술이 왜 이래. 형, 입술이 왜 이래. 야, 네 입술도 그래. 네 입술도 새 부리처럼 나와 있어, 지금. 다들 입술 나랑 비슷해졌네. 어지럽다.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거는 진짜 계속 손이 가는. 맛은 있어요, 근데 진짜. 근데 개가 한 두 마리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가격이 다 한 마리에 3만 5천 원밖에 안 와거든요. 가게 입장에서는 진짜 얼마 안 남을 것 같아. 지연이가 딱 게스트들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의심하고 있어요. 다 의심이 돼서. 맛으로는 모를 것 같아요, 약간. 안에, 아까 제가 안에 들어가 봤는데 이 안에 소스가 스프더라고요. 이걸로 쓰나 봐. 이거. 라면 스프 아니야? 가루가 되어 있어. 가루야, 이게? 그래서 이게 어쩌면 라면 스프를 모아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 입맛에 이렇게 잘 맞는구나. 그렇을 수도 있어요. 이거 덜어내고 밥 볶을까요? 그럴까? 네. 너무 신나서. 아니, 지연이 약간 어땠어, 지금? 먹는 거예요, 어때서. 너무 신나서. 오, 지연아. 너 손이 야무지구나. 우리 외할머니 같아. 칭찬이지, 칭찬이지. 우리 외할머니가 저렇게 야무지션이지. 맛있다, 맛있어. 지연이가 너무 잘했어. 저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거 먹었어요? 야, 맛있다, 지연아. 맛있어? 여기가 맛있어. 일단 볶음밥은 여기가 맛있지. 오빠, 우리 적당히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미 난 늦었어. 와, 나도 근데 진짜 한 끼를 제대로 먹었어. 그렇지? 이러면 안 되는데.